단돌아씨와 아이유씨 누구가 더 있을까요? 와 진짜 너무한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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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이유 아 설명이 형 왜 설명 안 물어보나 아 설명이 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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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도 물론 좋아요 아니 소라랑 친구거든요 어 소라도 아니 소라는 어 소라랑도 어 진짜 친해요 진짜 친한데 그니까 지금은 이제 부부경신 방영해야 되잖아요 아이유이랑 한다는게 더 좋지 않을까 둘 다 좀 친해요 이거는 얘기 꼭 해주세요 둘 다 친합니다 자세히 헬로 자옵방도 SG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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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